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작품은 좀 특별합니다. 최근 뉴스키 금화톨에서 있었던 박의혁 피아노 독주의 실황입니다. 피아니스트 박의혁의 창작곡인데요. 작곡가이자 또 피아니스트인 박의혁이 직접 작곡을 하고 연주회를 가졌어요. 정규 1집 출판기념 연주회였다고 합니다.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인 박의혁은 뉴 잉글랜드 음악원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현재 광주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에 우리에게 들려준 곡들이요. 본인이 직접 작곡을 했는데요. 12개의 프렐류드 가운데서 첫 번째 곡부터 네 번째 곡까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제목이 각각 전주곡이라고 하는 프렐류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미몽, 후회, more love to see, 구주를 향한 더 많은 사랑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피아니스트 박의혁의 피아노로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? 무언가 가운데서 유스케어 금화토리에서의 박의혁 독주의 실황 가운데서 네 곡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스케어 클래식의 아나무사 양종화였습니다. 유스케어 클래식의 아나무사 양종화였습니다. 유스케어 클래식의 아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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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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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